음악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물랑물랑 시간입니다. 설 연휴 수장이 끝나고 공작적인 2019년의 경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길었던 휴장이 끝나면 말들이 서서히 컨디션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휴장 이후에 출전이니만큼 출전 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꽉 찬 편성 속에서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차분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지금부터 물랑물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하일레이트 경주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하일레이트 경주는 2월 2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토요일 3경주에서는 그동안 1등급에서 경험을 쌓았던 8번 금마루가 1610m 최강자들을 상대로 우승을 한 경주였습니다. 승급 이후 낮은 편성에서 우승은 한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능력마드를 상대로 대등한 경주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주 가장 관심사는 69kg을 받은 7번 두루가 과연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선두에 나서는 4번 견인불발 뒤로 7번 두루가 이전 경주에서 늦었던 부분을 감안해 이번에는 빠르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 뒤를 5번 윈드러너와 8번 금마루가 중간 그룹을 형성하였고 맨 후미에서는 6번 백록천지가 따라갔습니다. 4코너 이후 7번 두루가 빠르게 나오면서 4번마 견인불발을 견제했고 높은 부담 중량에서도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중간 그룹에서 최적의 전개를 보였던 8번 금마루가 막판에 7번 두루를 넘어서면서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금마루는 1등급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졌는데요. 앞으로의 경주에서는 부담 중량의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2위에 그쳤던 두루지만 높은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도 금마루와의 코차의 접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경주에서의 활약상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의 선전 경주를 살펴볼 시간인데요. 금요일 중대 경주인 사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사경주는 데뷔전에서부터 강한 인상을 보였던 12번 고질라가 출전하는 제주마 2등급 1000m 경주입니다. 고질라는 브리더스컵에서 2위를 했고 그 이후에도 2연승을 하면서 능력을 보여왔는데요. 2등급 승급 후에 어떤 경주를 보여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향상세를 보였던 말들의 도전도 거세졌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2번 고질라는 아직 3세마로 2등급까지 승급한 것을 보면 능력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부마가 제주명성이고 모마계열의 형제마로는 으뜸공신, 당대가문, 미래명장, 노을천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혈통적으로도 기대치가 있고 아직 어린 말인 만큼 힘이 다 차지 않아서 시간을 두고 출전을 하고 있고 완벽히 체형이 갖춰진다면 능력은 더 나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00m에서 4위를 하면서 능력을 검증받은 1번 헌마공신은 최근에 체형이 잡혀가면서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말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기수의 추진으로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기수의 체력이 특히 요구되는 말입니다. 지난 1200m 거리가 길었다면 이번 1000m에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사경주는 고질라와 헌마공신 외에도 평소보다 늦은 출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전개를 보여주지 못했던 7번 삼다보배와 외곽에서 빠르게 나오면서 우승 경합을 펼쳤던 5번 새벽참가 그리고 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들이 또 몇몇 있는데요. 다른 말들의 도전도 재미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차분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전 말들의 최근 경주 영상도 함께 보시죠. 먼저 제주마 3등급 1110m, 12월 22일 삼경주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말이 10번 고질라인데요. 초반에는 이번 사소취대가 선두를 이끌었고 외곽에서 서둘렀던 10번 고질라가 1번 특천무와 함께 선입해서 전개를 했습니다. 10번 고질라는 넓은 복복을 장점으로 여유있는 전개를 보였고 4코너 이후 걸음을 바꿨는데요. 한때는 8번 불빛 영웅의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10번 고질라가 한 벌 앞선 주행을 보이면서 결국 우승을 했고 선입에서 동반 전개를 했던 1번 특천무는 3위에 그쳤던 경주였습니다. 2번 사소취대 2마리의 선두 접전 안쪽으로 1번도 따라보고 있고 뒤쪽에서는 6번 8번도 거리 접히기 시작합니다. 2번은 뒤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8번 불빛 영웅가 10번 고질라 안쪽에 있는 1번 특천무까지 3마리 접전입니다. 바깥쪽 10번 고질라의 역주가 덮어입니다. 8번 불빛 영웅가 10번 고질라 2마리 싸움입니다. 1번 특천무는 3위로 밀렸습니다. 8번 10번 2마리 접전 바깥쪽에는 10번 고질라의 막판 역주가 덮어입니다. 10번이 선두를 잡습니다. 8번 불빛 영웅 2위로 밀렸고 1번 특천무가 3위까지 10번 8번 1번 3마리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다음은 제주마 2등급 1200m 경주 2월 1일 사경주입니다. 초반에는 9번 백호보배가 선두에 나서는가 싶었지만 10번 헌마공신이 빠르게 선두그룹을 형성했는데요. 10번 헌마공신은 계속적인 추진으로 페이스를 유지했고 12번 마 흑폭풍은 서둘러서 중간으로 돌았던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4코너 이후 10번 헌마공신이 9번 백호보배를 따돌리면서 선두에 나서는 듯 보였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안배했던 12번 폭풍과 3번 백록장원이 강한 추입으로 선두그룹을 추월하면서 결국 1, 2위를 했던 경주였습니다. 금요경마 선정 경주의 관전 포인트와 최근 경주까지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토요경마는 어떤 경주로 선정되었을까요? 다음은 이번주 토요경마의 선정 경주와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3경주는 한라마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지난 경주 부진을 보였던 5번 미인세상의 회복 여부가 경주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난번 높아진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5위에 머물렀는데 그때보다 부담 중량이 0.5kg이 더욱 증가하면서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1등급 경쟁력이 강화된 일본 금마루도 직장 경주만큼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추입 시점이 다소 늦었던 10번 백록천지와 기주 호흡이 중요했던 9번 햇살처럼도 주의해야 하는 말입니다. 특히 1,400m 거리에서 선행력이 좋은 4번 견인불발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 경주력을 보면 2번의 경주에서 순위권에 들었고 선두와의 거리차도 크지 않아서 번호의 이점을 살린 선행주행이라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회복세를 보이는 2번 푸른여왕과 3번 강력추천, 8번 신가속도도 주의가 필요한 말입니다. 이렇게 삼경주에서는 레이팅 200까지의 1등급 한라마들이 출전을 해 다소 짧은 1,400m에 출전한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전 마들의 최근 경주 영상 살펴볼까요? 먼저 한라마 1등급 경주였던 1월 19일 삼경주 영상입니다. 거리는 1,400m입니다. 초반부터 특유의 선행으로 6번 견인불발이 선행을 나섰고 그 후미를 2번 미인세상, 중간그룹에서 1번 햇살처럼과 7번 푸른여왕이 전개했습니다. 결승선 직선까지 6번 견인불발은 선두를 이끌었고 최상의 전개를 보였지만 1번 햇살처럼이 강한 뒷심을 바탕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6번 견인불발은 2위, 기대를 모았던 2번 미인세상은 다소 아쉬운 내용을 보이면서 4위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그동안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7번 푸른여왕이 3위를 하면서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2번, 7번, 5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에서 6번 전현주세 견인불발 그대로 앞섰고 2위권의 바깥쪽 2번 미인세상과 안쪽에서 1번 햇살처럼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안쪽 코스를 파고들고 있는 1번 햇살처럼 선두 6번 견인불발과 거리 차는 이마신 바깥쪽 1번 햇살처럼 안쪽에서 6번 견인불발 선두가 위태로운 가운데 외곽쪽 7번 푸른여왕까지 함수합니다. 선두를 바깥쪽 1번 햇살처럼 다음은 지난주 한라마 1610m 2월 2일 삼경주입니다. 가장 관심 많은 7번마 두루였습니다. 초반에는 여지없이 4번 견인불발이 선두에 나섰고 그 흠이를 7번 두루에 이어 8번 금마루 1번 햇살처럼 6번 백록천지 순으로 전개를 했는데요. 4코너 이후 4번 견인불발은 7번 두루에게 도전을 받으면서 차츰 후미로 밀렸고 중간 부분 최선의 전개를 보였던 8번 금마루가 취입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1번 햇살처럼이 3위를 했고 취입이 늦었던 6번 백록천지가 아쉽게 4위에 머물렀던 경주였습니다. 안쪽 4번 견인불발과 바깥쪽 7번 두루 두 마리말 크게 앞서고 있고 3, 4위권에 5번, 9번, 2번, 8번 등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권 두 마리말 뭉쳐있는 가운데 안쪽 4번 견인불발, 바깥쪽 7번 두루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곽쪽 8번 금마루가 빠르게 올라서면서 선두권을 공략합니다. 선두는 7번 두루, 중반 바깥쪽 8번 금마루와 맞섭니다. 7번, 8번 두 마리말, 7번, 8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이번 주 선정된 주요 경주들의 핵심 포인트와 최근 경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레트럴파크 제주 오늘의 경주로 기상도 보겠습니다. 레트럴파크 제주 오늘은 흐린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로 함수율 8%로 양호, 습도는 90%, 바람은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날씨도 제법 풀리면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2월의 경마일입니다. 짧지만 알찬 2월 보내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경마일 되시기 바랍니다. 물랑물랑 시청해주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